조심스럽게 얘기한거니 링킹 다 볼만한거 못볼 요정도니까 언제 깨냐 이거 어 . . . . . . . 890 F ab .. 공연곤いました 나이 스텔을 당해본 적은 없어 아예예 든 25번iska 백마ERT 비명곤 아, 보기.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하냐. 이제 34층이야. 아, 이거 40분은 하나봐. 언제 끝나냐. 보기가 느껴지지 않네, 아직. 아, 메라니어 금연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. 새 방이 되기 시작하네. 기억이 안 나. 아, 미아일이 몇 층에서 그만뒀더라고. 10층이네. 70층. 그대로 안 했어. 10층 오림이 귀찮네, 저거. 아, 뭐 하려고 했더라. 아, 네네. 저는 캐논슈터 지금 백업이야. 한 만개, 2만개 정도 쓴 것 같은데. 어, 한 60층. 그냥 여기서 좀 빡빡하겠는데. 60층 정도에서 빡빡하겠구만. 13층. 아, 영상부터 패무 날 pallid using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썸보 별로 안좋은거 같다 저 위로 올라가고 아 세바 불리자고 데미지가 꽤 나고 못 깨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계속 있어 그래서 200층 부터가 마엘아니고 아 201층 부터지 201층 부터가 마엘아니고 20층 부터지 20층 부터지 20층 부터지 20층 부터지 21층 부터지 15층 부터지 20층 부터지 30층 snail 짤 20층 부터지 21층 부터가 아 1층이래? 아 되게 여기가 좀 약간 부담되는 그런거에요. 왠지 아십니까. 이 창문이 열려있잖아.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서 사람들이 많다니까 바로 앞이 주차장이야. 1층이라 사람들이 지나고 근데 그 옆에는 주차장이야. 4층으로 찾아가 오시는 condemned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누구 사는 지도 몰라.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아, 내 메이플과 관련된 얘기만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메이플 방식입니다. 2.3 조금만 남겨진다. 2.3 1.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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